변하지 않은 당신도 이제 슬슬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냐? 무슨 마음의 결정? 오복이랑 다정이 말이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바닷가는 아직도 춥네요 밤이라 그런가? 아니 여기서 밤을 세울 생각이야? 벌써 사흘이나 지났다 오늘쯤은 돌아왔나 해서 왔더니만 전복을 구하러 전국 팔도를 뒤지고 다니나 최숙정 사장님과 저의 운명이 달렸어요 제가 지면 아저씨같이 영원히 떠나기로 했어요